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모의퀸 취업에 대해서 질문 남기신 것을 가지고 또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좀 비치면서 이야기하면 좀 더 전달력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집에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목소리로만 설명을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질문 주신 것은 뭐냐면 모의퀸 파트 취업을 위해서 기술 포트폴리오의 어떤 프로젝트를 작성을 하라고 항상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 또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파트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긴 드렸는데 이것을 한번 더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는 기술, 우리가 기술이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원한 업무라고 했을 때 모의퀸 파트라고 여러분들이 지원을 했다. 모의퀸과 관련된 기술들이 언급한 어떤 보고서 결과물들은 저는 제일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결과물이라는 것이 없으면 사실 면접관 입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했는가를 가능할 수가 없어요. 이 친구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공기관이나 여러분들이 대기업을 갈 때 사실 영어나 자격증에 대해서 필수사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꼭 그 어떤 이력서에 꼭 있어야 한다. 어떤 영어는 몇 점 이상이 있어야 하고 자격증은 뭔가가 필수가 있어야 한다. 라고 표시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내가 지원한 회사에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냐.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특히 모의퀸 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컨설턴트로 갑니다. 물론 대기업이나 공공기업 파트로 보안 담당자로 바로 가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사실 모의퀸 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업무들을 정말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지정 컨설팅 업체로 많이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거의 바로 투입돼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 하기 전에 대한 교육들은 뭐냐면 기술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는 그런 교육들이 아니고요. 그 고객들한테 갔을 때, 그 프로젝트에 갔을 때 이제 지켜야 할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반복론들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하는 어느 정도의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지 내가 모의퀸 파트로 갔는데 나한테 회사에서, 들어간 회사에서 나한테 웹패킹이나 어떤 모바일 퀸킹들을 다시 또 교육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급하게 사람을 뽑다 보면은 이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신입들한테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바로 프로젝트에 투입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다. 근데 프로젝트에 투입된다고 해서 엄청난 능력들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모든 분들이요. 그 말 그대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의퀸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뭐라고 했죠? 웹하고 모바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피할 수가 없다. 이거는 꼭 공부를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오늘도 이제 어느 업체분하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웹하고 모바일이라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 시기가 오겠죠. 언젠가는요. VR 쪽으로 바로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정말로 이제 IoT만 저희들이 사용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쉽게는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웹하고 이제 모바일 쪽이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업체에서 고객사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기술 공부를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고민한 어떤 연구과제. 저는 이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프로젝트 결과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아무튼 그 고민했던 연구과제가 제출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과제 어떤 프로젝트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합격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이 더 좋겠죠. 왜 그러냐면 이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했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1순위다. 그렇다면 기술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또 어떤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냐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제 보고서 작성인 것이죠. 사실 이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보고서 작성인데 사실 결과물들을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겠죠. 보고서라고 하는 것들은 누군가한테 보여줬을 때 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글로 표현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지식들이 압축되어 있는 보고서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내가 웹피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니면 모바일 해킹을 했어요. 이 공부를 했으면은 보고서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고서를 그냥 보기 싫게 쓴다면은 당연히 면접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기 싫겠죠.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나중에 고객사한테도 이렇게 보기 좋지 않게 보기 싫게 보고서를 작성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 작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양식에 맞게 작성하는 법을 배우시고 또 많이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계속적으로 글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문장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객사를 갔을 때 이 보고서 작성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앞에서 제가 컨설턴트로 많이 취업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컨설턴트라고 한다면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고객들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를 시킬 때 그냥 말로만 이해시키냐 라고 했을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 보고서라고 하는 결과물들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객들을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8시간이라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모의해킹 파트라고 할지라도 8시간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해킹하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2시간 정도에서 3시간 정도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으로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임이나 팀장으로 가신다면은 조금 더 점점점 보고서 작성하는 시간들로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보고서가 작성이 됐으면 어떻게 되죠? 이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발표력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한테 고객들하고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업무 협의들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객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부가적인 어떤 설명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발표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더욱더 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발표라고 하는 것들은 이 보고서를 가지고 아니면 이 보고서의 상세 보고서를 좀 더 더 PPT나 그런 요약 보고서를 만들었을 때 이거를 보안 담당자뿐만 아니고 관련된 개발자 그 다음에 운영자 분들을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좀 더 큰 개념으로 간다면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교육도 하나의 큰 발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술력만 되게 좋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식을 전달하는 발표력들이 나중에 없으면은 앞에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과소평가가 되는 것이죠. 평가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평가가 제대로 안 되고 나는 분명히 굉장히 큰 기술을 가지고 해킹을 했을 때도 그 다음 결과가 좋은 것을 내 스스로는 느꼈는데 보고서 작성이 만약 엉망이거나 발표력이 안 돼버리면은 고객들을 이해를 시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안 담당자 개발자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모의퀸 컨설턴트가 작성한 보고서에 대한 결과물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대한 취약점에 대한 결과물들을 또 이리저리 빼기를 원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것들을 조금 더 더 이렇게 위험도를 좀 낮추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보고서 작성이나 발표를 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부각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더욱더 부각을 시키고 그 다음에 현재 내가 최고의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취약점을 충분히 찾아냈다는 것을 보고서에 이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글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많은 연습들을 필요해요. 그 부분은 뒤쪽에서 제가 좀 더 부가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보고서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기술로 가져갈 수 있는 기술로만 여러분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해킹데이잖아요. 그런 해킹데이에서도 이 보고서 작성이라는 것은 중요하죠. 라이트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상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가 더 필요할 시간들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버거운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죠. 제가 버거운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해킹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웹해킹 취약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버거운팅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여를 해봐라. 나중에 모이해킹으로 실제 일을 하면서도 버거운팅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거운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보고서 작성이란 것은 필수입니다. 전달을 해줘야 하는 거죠. 글로 전달을 해주고 필요할 때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수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은 뗄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지식을 전달하는 발표력, 커뮤니케이션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라고 한다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고객들을 이해시키는 것 그 다음에 최선의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들이 바로 컨설턴트라고 하는 것이죠. 보완 컨설턴트라고 하는 것은 취약점에 대해서 고객들을 이해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고객들이 요에 대해서 대응 방안들을 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고 나중에 보완 솔루션들이 필요하면 그 보완 솔루션들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 이 컨설턴트가 조언을 해줘야겠죠.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객들하고 굉장히 많은 이런 대화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지 아시겠죠. 보고서 작성과 발표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고서 작성하고 발표력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학생일 때 많이 준비를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 많이 하는 것이 나중에 또 실무에 가서도 그것들이 쌓인 것들을 좀 더 더 빛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공부한 것들 저는 이제 하루 공부한 것들이나 조사한 것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보들 아니면 혹은 저는 요즘은 이제 유튜브로 많이 하죠. 저도 이제 글을 많이 예전에는 책으로 많이 작성 뭐 이렇게 출간을 했고 또 지금도 이제 블로그에다가 아니면 카페에다가 어느 정도 글을 쓰고 있지만은 유튜브로 많이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더 이제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많이 보시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공부한 것들을 기록을 하세요. 기록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제일 싫어하는 일기일 수도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일기죠. 사실요. 공부에 대한 일기고 일기라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지는 않죠. 자기만 이제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나 그런 데다가 노션이나 오드 파일 작성하는 것까지는 비공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공개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좀 더 부담을 가지고 신경을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작성한 글을 이제 공개를 하면은 누군가 이제 봐야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에 그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도 있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면은 좀 더 더 신경 써서 단어에 대해서 그 다음 문장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가 있어요. 일기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데나 쓰면 돼요. 아무데나 쓰면 되잖아요. 저만 볼 건데 저만 볼 건데 아무데나 쓰면은 실질적으로 이 취약점들을 여러분들이 뭐 취약점 분석이나 모이킹했던 그런 기술의 그런 보고서들을 쓸 때도 그냥 아무렇게라 문장을 써버려요. 근데 그것들이 또 습관이 되면 안 좋겠죠. 잘 써야 하는 것이죠. 잘 쓰고 남들이 정말로 내 글을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작은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쓰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글 하루에 한글이라고 했을 때 뭐 다섯 문장, 여섯 문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글이 잘 써지는 날이 있어요. 아니면 공부가 되게 잘 되는 날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A4용지 한두 장 정도 그 이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너무나 하루에 좀 부담스럽다. 하루에 쓰는 것들이 너무나 좀 뭔가 의무적이고 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취약점 보고서를 뭐 한 20장 정도, 30장 정도 썼으면은 그거를 한 번에, 한 번에 블로거에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공개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글을 쓰는 습관, 기록하는 습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만의 능력, 여러분들만의 그런 연구 과제들은 아니잖아요. 사실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다 다른 곳에서 또 가져오고 책에서 가져오고 그런 것들을 정리한 것들이기 때문에 뭐 공개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도 않고요. 자, 그래서 이제 컨설턴트는 또 이제 많은 개발자고 운영자, 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교육을 생각 이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라고 하는 직업들을 좀 오래 하다 보면은 나중에 강사라고 하는 직업들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보안 컨설턴트만 하지는 않을 거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프리랜서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정말로 더 많은 이제 연봉을 받기 위해서 교육 강사도 할 수 있는 거고 부가적으로 더 많은 수익들을 얻기 위해서 강의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5년, 아니 10년 하다 보면은 자동으로 그게 이제 돼요. 그 능력들을 이제 점점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컨설턴트를 많이 하다 보면은요. 글 쓰는 능력과 그 다음에 교육하는 능력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몇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피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교육이나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두려움을 가진데 실제 컨설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어느 정도 이겨내야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팀장이 되던 선임이 되던 그런 교육할 기회나 커뮤니케이션 할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계속적으로 피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위에 있는 책임 컨설턴트나 그쪽으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직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들이 덜 하는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나중에 이제 컨설턴트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여러분들이 모의에킨 쪽이나 그쪽으로 계속 하려면은 필요하다. 분명히 실무에서도 연습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강의뿐만 아니고 전달력을 계속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영상을 많이 찍어봐야 돼요. 자신이 찍은 영상들이나 자기가 발표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서 계속 스스로 리뷰드를 해보고 스스로 피드백을 해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잖아요. 우리가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사례들 많이 볼 수 있고 강의했던 사례들 그 다음에 자신이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방법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편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집에서 찍어도 되는 것이고 굳이 외부에서 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찍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진짜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 한번 해보세요. ppt로 정리도 한번 그럼 보고서 작성하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고요. 또 그것들을 영상을 찍어보세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부담없이 찍어보고 자기의 목소리 톤이 어떤지 그 다음에 정말로 잘 설명하고 있는지 자기가 만족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스터디 많이 하시잖아요. 뭐 특히 뭐 교육기관 중에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동기들하고는 또 유지하면서 공부도 스터디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도 같이 완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를 완성을 했으면은 그 프로젝트에 각각 분담을 했을 거 아니에요. 분담을 하면은 각각 분담을 했던 내용들을 발표를 하세요. 같이 하세요. 같이 어떤 스터디실이나 아니면 교육기관에서 남아가지고 같이 발표를 하고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내가 면접을 만약 한다. 이 PPT 가지고 면접을 한다면은 현재 그 면접 분위기를 어느 정도 내고 그 다음에 서로 피드백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고 발표할 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같이 한번 좀 고쳐보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을 좀 달리해가지고 발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교육기관에서 좀 긴 취업준비생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있잖아요. 국가기관 했을 때 국가교육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요거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PPT가 완성하면은 하루에 열대 번씩 이기고 반복해서 한번 찍어보고 서로 연습해보고 의견도 한번 서로 제시해보고 저도 이제 피드백을 주고 그래서 꼭 학습 목적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다 떨려고 스터디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목표를 정하고 발표 연습을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저는 좀 이렇게 의견을 주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성으로만 하니까 전달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의힘 파트를 위해서 어떤 것들 기술 포트폴리오 작성 위해 준비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 의견을 쭉 나눔을 드렸습니다.